앵강만. 발음이 어려운데 앵강만. 남해의 앵강만에 왔습니다. 여기는 숙헌마을이고 저 맞은편이 홍연마을. 홍연마을을 돌아서 가면은 가천 다랭이 마을이고 저쪽에 있는 산자락을 타고 돌아가는 길이 시닉 로드 오브 코리아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 중에 하나입니다. 여름에는 캠핑장이나 형상을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. 물이 맑아서 오늘 투어 하겠습니다. 투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우선 낚싯대를. 여기는 타임은 아닌데. 일단 낚싯대를 위치하고. 오프로를. 구명조끼. 구명조끼. 주머니에 너무 더. 힐을 잡아. 그 다음에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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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다. 자 여행을 돌아가겠습니다. 흐이이이이잉 흐ittä 갓 반대로 쉿 하은 잔잔하네. 아마 오후에는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서. 아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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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돌아올 때는 아마 바람이 남서풍이 불면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바다에서 보는 마을 풍경이 아주 좋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밧줄 설치를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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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